남방나니하는 밤에는 별 따 낮에는 햇따라 외로운 집시여인 때론 그 뒤에 흥겨있다네 아니에요 이거? 예 아닙니다. 밤에는 별 따 낮에는 꽃따라인데 해를 따라가셨어요 낮에는... 아니 낮에는 해 따라가야지 이 사람은 꽃따라가고 어떻게... 아니 이거는 제가 작사한 게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삥고집을 가시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사한 게 아닌데... 아직 몰라요. 팀엑스가 성공을 해야 4강 지준입니다. 자 일단 나가시고요 네 잘 되십시오 자 팀엑스 몇 번? 네 80번 부리겠습니다 사랑스러워 김종국씨의 노래입니다 아... 너리 붙어 붙어 끝까지도 사랑스러워 어우 네가 늘 여자로는 게 사랑스러워 즐겁고 잊은 고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널 말아야 아... 제대결이네요 아... 제대결입니다 제대결이에요 아... 제대결입니다 아...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어요 아... 자... 이렇게 다시 제대결이 됐습니다 아... 여기 되게 긴장되네요 정말 네... 저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네... 난 노사인 앞에서도 이렇게 안 떨어봤는데... 아... 무슨 여기는... 야... 아... 자... 1번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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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간사랑 김지혜 시영아입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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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어가는ses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란 수일선 무아와 그늘에 숨어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군 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 선배님 노래인데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꿈 쳐다보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 계속 어두운 밤이에요 잘했는데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무석씨 홍신혁씨 4강 진출 축하합니다 8강 두번째 대결 구유진 표요비대 황혜영 김서영 자 이번 도전할팀은 우리 고유진씨 하유비 그 다음에 황혜영씨 김서영씨 아 우리 황혜영씨도 오랜만이에요 고유진씨도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새 앨범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다시 플라워로 뭉쳤다는 플라워로 재결성해가지고 저런 제목이? 지금은 사랑은 알아도라고 사랑은 알아도 네 활동하고 있어요 사랑은 알아도 알아도 미리 알아도가 아니라 사랑은 알아도 이별은 할 줄 모른다는 그런데요 어머 근데 유지씨는 다르게 해석한 거 보셨죠? 사랑은 알아도 알아도 모르겠다고 아니 사랑은 알아도 알아도 신비하다고요 근데 너무 관리 잘하셔 비키니 화보 냈을 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 뭐 특별히 자기 전에 이것만 하고 잔다는 게 있어요? 몸매 관리를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밤에 야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유를 먹고 자면 다음날 좀 덜 부어요 맞아요 맞아요 라면으로 먹어도 안 부어요 이경혜씨는 꿀맛 먹어도 이래요 이경혜씨는 네 그때로 뭘 드시는 거예요 밤에 저는 뭐 안 가리고 다 먹어요 그리고 꼭 우유를 먹어요 자 그리고 옆에 계신 김서영 우리 김서영씨가 네 노래 제목이 아우야 깜찍한데요 오빠 있네 노래도 함수 잘해도 될까요? 오빠 있네 감사합니다 고위씨씨하고 화요비씨 갑니다 먼저 자 화요비씨 진정하셔야 돼요 본인의 창곡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앞에 보시고요 어디가 앞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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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카메라 저 같은 팀인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요 자 화요비씨 네 몇 번 하시겠어요? 아 저인가요? 29번이요 29번 세계로 가는 기차 들고 가요 노래입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대를 두고 가야 하는 이 내 맘 안타까워 그러나 이젠 떠나가야 하는 길이었어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제는